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근 2년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288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30대의 신규 취급액은 102조 7천억으로 전체 가운데 35.7%를 차지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인 50조 3천억 가운데서 40%를 30대가 차지합니다. 전통적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갖는 경우는 40대입니다. 40대가 불과 86조 4천억 원 정도인데 반해서 30대의 102조 7천억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값 폭등과 30대입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이렇게 집값을 마구잡이로 올려놓고 이러면 30대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우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21차례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6월 3일 날 매일경제는 내 집 마련에 허겁지겁 뛰어들 수밖에 없는 30대의 딱한 사정을 잘 취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 내용 가운데 핵심을 몇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35세 부부는 정부 정책으로 계속 집값이 올라 불안한 마음에 이번에 매수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듭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21번이나 정책을 내놓았는데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영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30대의 집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패닉 바잉을 이야기합니다. 공포에 바탕을 둔 매수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일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조급해진 30대가 아파트 구매에 뛰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6월 30일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는 1만 1414건으로 전체 건수 가운데 30.7%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40대는 27.3%에 지나지 않습니다. 30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하지 않으면 사다리가 끊어진다. 다음 질문은 집값 폭등에 대한 전망입니다. 무엇이든 일단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오래오래 어쩌면 영원히 오를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이클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사이클이 깁니다. 상승 추세에서 일단 하강 추세로 돌아서고 나면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각 국가는 경쟁적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따라서 정시와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책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리스크를 해칭한다고 이렇게 부르죠. 이 과정에서 실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그런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집값의 변동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모두가 전문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설 혹은 전망의 바탕을 두고 내리는 가장 큰 재무적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을 구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불황을 겪고 온 사람들은 오르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이 가르쳐주는 그런 관측지에서 끌어낸 결론일 것입니다. 더욱이 실물경제가 한없이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교육의 악화와 수출능력의 감소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정책은 그 어느 곳을 보더라도 생산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친화적인 그 결과로 생산과 투자와 소비의 모두 다 인센티브를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가급적이면 재원, 세원을 확보해서 더 많은 책임을 때리는 쪽으로 아마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들이 줄을 이룰 것은 맹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정부정책은 그 어떤 곳을 보더라도 앞으로도 생산과 투자와 소비 촉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질주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거여 구조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반시장정책을 신속히 실현해 옮기는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지평이 지형도가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에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현재와 같은 그런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구매를 서두르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던져볼 만한 굉장히 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만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면 현재의 아파트 가격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설에 대해서 또 주변 분위기가 그런 구매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 정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